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매콤한 과자의 독특한 크림치즈 입니다. 초콜릿 약간 달콤한 맛이에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잘 먹어요 초콜릿 두 번 씻어먹어야겠어요 저는 수강이 너무 좋아요 매콤하고 고소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고소하고 진한 맛이 없었는데 저는 고소한 맛이에요 좀 더 맛있네요 너무 적당더라고요 전혀 먹어야지 오징어 어깨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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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이 깻잎 손질이 너무 좋아요 계란말이 다 먹어요 계란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계란말이 다 먹어요 첫번째 보리 치킨은 매콤한 맛이에요 치킨은 매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랍랍랍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치즈스틱 치즈스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